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데 다녀는 보셨어요? 아 저 이런데 관심 많아가지고 유명한 데도 많이 가보고 좀 많이 가본 편인 것 같아요 많이 가봤어요? 그럼 제가 말을 조금 편하게 해드릴게요 네네 근데 선생님이요 내가 뭐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이상하게도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뭔가 모르게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다 그래요 네 근데 그게 결과가 안 나와 결과도 안 나오고 흔히 말해서 내가 정말 헛 우물을 파고 있다 사람 말로 젊은 말로 치면은 내가 조금은 허성세월을 보내고 있는 형국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모르게 자꾸만 헛발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 하는데 네 뭐해요 요즘에? 아 요즘 어 다른 데서도 연예인 하라고 하셔서 그냥 계속 그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뭐 오이션도 많이 보고 오이션도 많이 보고 오이션도 많이 보고 뭐 근데 뭐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약간 기다려 보는 중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점을 보는 사람이고 선생님의 이러한 사주를 봐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모르게 그래도 내 길을 찾게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뭐 다른 데 다녀봤어요 다른 데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랑 나랑 말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 내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연예인을 준비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요즘에 특히나 젊은 층들이 그게 많아 아 그렇죠 그렇죠 연예인 준비하거나 뭐 나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뭐 유튜버가 된다거나 하다못해 식당만 가봐도 뭐 인스타 개인 방송 켜놓고 뭔 개인 방송 켜놓고 막 개 난리부로서 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고 아무리 내가 부채방울을 들고 흔들어 봐도 선생님은 연예인 가물이 아니야 왜 연예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이러한 신의 기운 또한 같이 뒤받침이 돼야 되고 흔히 말해 도하라는 게 내가 발동에 걸려서 선생님이 사람들 눈에 띄야 되고 또한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아야 되고 그 사람들 눈에 선생님이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까 전에 처음 했던 그 공수가 선생님이 지금 조금 헌물을 캐고 있다 헛발을 캐고 있다 이 말이 나오는 게 나는 맞다 그래 아무리 선생님이 다른 데서 그렇게 들었다 치더라도 나는 선생님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선생님이 오늘 내 이 점집에 왔다 가면서 선생님이 어떠한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차라리 선생님이 다른 길로 빨리 전향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겠다 그래요 왜냐 지금 선생님이 수없이 여러 번 수년 동안 준비는 해 왔다 그래요 근데 막말로 어디 내 이름 석자 걸린 곳이 없다 그러는데 뭘 걸려 봤어요 아니 근데 기다리면 뭐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까지 못 알아본 거지 앞으로도 그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 미래를 점치는 게 우리니까 근데 미래를 놓고 봤을 때에도 선생님의 사주 팔자가 빛난다는 소리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연예인과 화류계와 무당의 사주는 한 끗 차이 다고 근데 선생님은 끼가 없어 그렇다 보니 내가 아무리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힘들어 특히나 선생님 그래 이 말이 맞네 선생님이 참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요 흔히 말해 내가 다가오는 사람도 밀어내고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나한테 막 사귀자 뭐하자 뭐하자 해도 선생님이 다 밀어냈다 그래 흔히 말해 내 이팔 청춘을 받쳐서 노력은 했다 그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한테는 내가 자꾸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돼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자꾸만 자기 암시를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자꾸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내가 원한다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목을 메고 있다 그래 근데 오히려 선생님 똑똑하고 영석한 사람은 내가 아닌 거를 알았을 때 빨리 발을 빼거나 아니면 내가 빨리 전향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영석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에서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선생님이 노력한 거 알아 정말 남모르게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보통 연예인 하신 분들은 그렇잖아 먹고 싶은 거 참고 내 관리하고 철저하게 나를 자꾸만 내가 감옥 아닌 감옥에 가두면서 열심히 노력한 거는 알겠어 근데 노력만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아까 전연부터 계속 말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절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절 못해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못 알아볼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안해 선생님은 너무 가능성이 심취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옆에서 누가 뭔 말을 하거나 뭔 말을 하게 되면 괜히 거기에 선생님이 날이 쓰는 거야 선생님 말 맞다나 잘난 사람이라 쳐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 너네 그래 왜 유명한 탑배우들 봐봐 아무리 구설이 불고 아무리 악성 댓글이 달고 그래 너네는 짖어라 난 내 길 감아 왜 너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소요가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안해 선생님 오늘 이 점집에 와서 선생님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느꼈을지는 모르겠다만 나는 선생님 빨리 다른 길로 선생님이 전향을 하시는 게 오히려 선생님 시간 아깝지 않겠다 그래